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질 땐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? 못 배운 사람처럼 이화씨 심총이었어? 비싹 갚아주면서 뭐 그렇게 됐대 돈 좀 쓰고 싶단 말이야 뭘 그렇게 뱅뱅 돌려 사람의 혐오취가 있어야겠지 처음부터 보고 싶었어요 이걸로 모자랄까요? 돌려놓을 거야 돌려놓을 수 있어 줄곧 기다렸어 줄곧 유희아씨 큰일 낼 분이시던데? 당장 은행으로 오세요 느꼈어? 저 어린애가 너한테 뭔데? 난 날 갖고 싶어 프라이데이 타이밍 다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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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밍